전화화수원군이 성관이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구간에 대해 한쪽 주차제 시행에 나섭니다. 전화화수원군은 그동안 상가 반대 민원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한쪽 주차제를 주민 회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했고,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해서는 20분의 2의 시간을 두고,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일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을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됩니다.